제가 처음에 가고 아내가 다 먹어요 오시오 침침내 오시오 아내가 다 먹었을 때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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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 50분인가? 네 잠을 들켰어 아 공항이에요 안녕. 난 제주도 지금 우리 결혼 전에 갔잖아. 거의 5년인가 6년인가. 우리가 탈 비행기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치? 가자. 완전 신나. 이제 가는 것 같다. 창가 자리. 우와 이거 봐. 제주도 도착. 도착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자매국수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공항에서 진짜 금방 왔지? 2km. 되게 한 5분? 이가 이가 완전 그치? 제주도 온 기분 나요. 와우. 고기국수 하나랑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고기 하나 좀 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위에 이렇게 고기. 듬뿍 올려져 있고. 짠. 면이 노랗네 그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고기 육수 라면. 약간. 동거츠라면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의 맛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헐. 여러분 이거 비빔. 여기도 고기 올려. 이렇게 고기 솜톱 올려져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영상이 육수 라면은. smash the bell bell.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면 되게 탱글하다. 이거 고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쏠면 처럼 생겨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 쫄깃하고. 진짜 잘 먹었어. 흑돼지 먹으러 갈거에요. 다음 거 먹으러 가자. 여러분 여기는 한덕해수욕장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돌하르방. 진짜 제주도 온 느낌 딱 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바다 이뻐 이뻐 이뻐. 하늘이 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나름의 또 운치가 있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저희 산책하고 여기 근처에 숙성도라는 좀 유명한 흑돼지 고깃집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좀 간단히 먹으려고요. 갑시다. 간단히 먹어야 돼. 간단히 먹어야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저기?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기다려야지. 여기 오빠 기다리자. 아유. 위에 고기가 숙성되고 있어. 진짜 고기였네. 이거 먹어볼게요. 나 모욕인 줄 알았어. 뼈듬신 뼈목살, 항정살, 마강대, 코요트, 메롱살 다 가져가세요. 진짜요? 띠로리. 뭐 먹을래? 이거 먹자. 숙성삼겹하고 갈매기살 그럼 먹을까? 숙성삼겹 2인분 갈매기. 그래. 그래. 그럼 저희 이거. 이거랑 이거. 원래 여긴 이거 먹으러 오는 거라고. 이거, 이거 먹는 거라고. 눌렀어. 여러분. 저는 들지 못했어요. 한정 수량 그 안에. 이게 하루에 80? 80? 80명? 이게 먹을 수 있나 봐. 잡지마. 80%? 100%? 100%? 100%? 100%? 100%? 100%? 저희요. 갈치 숙성 볶음밥이랑 리사일런스 맥주하는거. 아 이건 못 마셔요? 아? 그러면 이거 볶음밥만 하나 보세요. 네네. 그냥. 고춧가루. 여유. 다 맛있. 고춧가루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기 위에 명란점. 이렇게 덮발리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덮발리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덮발리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멸젓 살짝만 찍어서 김치 종류의 장아찌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장아찌 종류의 찬나물이 고사리인 장아찌거든요. 얘는 찬나물이에요. 아, 네. 이렇게 소시 흘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번에는 여기다가 고사리 짠 하세요. 진짜 맛있어. 대박. 이거 명란. 이거 좀 싹 올려주고. emptк Gotta. deleting. officially bakedśnie. curiously. 먼저 멸젓도 아까 살짝 찍어줘 얘길래. Hoffa deal 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저어주시면 맛있고 뜨거우니까 뜨거워. 네. 이게 갈치 속젓 볶음밥.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스멜 굿. 오우. 오엠지. 오엠. 그 갈치 속젓이 조금 기릴줄 알았거든. 근데 안 그러네. 어. 많이. 그니까 짜지도 않고 살짝. 그리고 약간 나는 된장 맛도 좀 나. 어 근데 되게 맛있어. 안 비리고 짜지도 않고 되게 괜찮아. 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자, 볶음밥에다가 싹 올려갖고 명랑 싹 이거 올리고 명랑 와사비 나물 유채꽃에 절인 고추 삼겹살에 명랑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제주도 오면 흑돼지는 꼭 먹어야 된다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진짜 고기 엄청 부드럽고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삼겹살 렙소 뒤에 나올 만하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짠 저희 지금 숙소 가기 전에 이오태우 해수욕장 잠깐 들렸거든요 오늘은 1일차 해수욕장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 난 너무 좋더라 와 이거 멋있다 유채꽃이 아주 편하네 옆에는 유채꽃들 짠 여기 진아라다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 진아라다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갔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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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다 그치? 이거 봐봐 제주도에 한라봉이랑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 귤 캐릭터야? 응 귀엽지 다이어리구나 동백꽃 제주도도 동백꽃 알아주잖아 이게 뭐야? 아 키링 키링도 괜찮다 아유 키링? 어 너무 귀여운데? 결정했습니다 선물 비인데 동백꽃 하나씩 빼서 쓰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선물 비누데 동백꽃 하나씩 빼서 쓰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3개 선물 좋아하게 좋아할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갑시다 진짜 우연히 발견했는데 연동 볼카츠? 안녕하세요 저 이거 볼카츠 두 개 주세요 네, 여기서 주문 넣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모짜렐라 고개에 식혜차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도와드립니다 포멜로플로우 그린티 하나 하구요 아이스아메리카노나 주세요 나는 바보야 왜? 제주도 와서 너무 당황해서 제주도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음료수 주문을 못했어. 아직 3일 남았잖아. 한 번은 먹을 수 있을까? 나 너무 당황했어. 아깝다. 여기 오늘 저희의 숙소입니다. 여기요? 응. 짠. 어떡해. 어? 뭐야? 뭐가 켜졌어, 그치? 뷰 맛집이 있어요. 짠, 여러분. 아, 안 열리나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열려다가. 예쁘지? 응. 뷰가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했어. 여러분 제주도는요. 숙소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된다면서요. 여기 간신 잡았어요, 진짜. 뒤져가지고 막. 간신 잡은 거 좀. 진짜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정말. 취소하신 것 같아, 왠지. 연동 볼카즈. 약간 치즈 볼처럼 생겼어. 그러네. 돈까스 같은데? 그래? 응. 돈까스 같은데? 그래? 맛도 더 맛있더라구요 ㅎㅎ 엄청 잘 어울려요 ㅎㅎ 돈까스는 너무 맛있어요 ㅎㅎ 돈까스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돈까스도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돈까스는 고로케가 이렇게더라구요 ㅎㅎ 돈까스는 진짜 맛있어 ㅋㅋ 돈까스는 진짜 맛있엉 ㅋㅋ 돈까스는 진짜 맛있더라구요 ㅎㅎ 소리가 너무 Signed 오빠 잠시만.. 이거 케첩을 먹는데 맛있어.. 고기가 되게 가득 들어있다.. 아니 되게 맛있다.. 맛있어.. 아니 이거 미트볼.. 엄청 큰 미트볼? 미트볼은 아닌데 먹어봐봐.. 약간 튀김 한박 스테이크 같기도 해.. 함박스테이크를 튀기면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육즙이 풍부하네. 아, 오늘 새벽부터. 새벽도 아니야. 오빠도 3시간, 나는 1시간 자고 지금 와가지고. 일단은 자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녁 스케줄을 위해 일단 좀 자. 응. 시장 갈 거라. 그러면 오늘 제주도 여행 첫 번째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거 마셔 마셔. 목 막히니까. 맛있다. 나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 맛있어가지고.